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네, 군은 조금 이상하다고 다 출동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출동 가는 전력은 항정되어 있는데 모든 상황에 전부 대응한다면 군 공백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경 10km 내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열화상 카메라 TOD를 통해 더 정확히 판별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TOD를 통해 물체가 우리에게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그때부터 군은 대응 작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 TOD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어업 중인 주민이 우연히 선박을 발견해 북한 목선임이 들어갔다는 것이 합참의 설명입니다. 그러면 인계된 북한 주민들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방금 리포트에서 잠깐 보셨듯이 이들은 국정원, 군, 경찰 등으로 구선된 합동정보조사팀으로부터 귀순의 진정성이나 탈북 동기, 경로 등을 조사받게 됩니다. 귀순의사가 확인되면 약 3개월간의 신원조사 등을 또 한 번 거친 뒤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만약 귀순의사가 없다면 북한으로 돌려보내지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오늘도 그렇고 지난 5월에도 해상을 통해서 탈북한 주민이 있었지 않습니까? 올해 탈북민들이 유독 좀 더 많아진 것 같긴 합니다. 네,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국내로 들어온 탈북민은 총 139명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우리나라에 들어온 탈북민이 42명인 것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그렇네요. 통일부 당국자는 코로나로 인한 국경 규제가 일부 해제돼 탈북민의 이동이 자유로워진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중 국경 개방에 부정적인 영향도 존재하는데요. 천여 명에 달하는 중국 내 북한 수감자들이 북송될 것으로 북한 인권단체들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되지 않고 희망하는 곳으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관련 국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긴 중국에서는 얼마 전에 아시안게임이 끝나자마자 또 대거 인원들을 보내기도 했었죠.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신재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전에는 fond천에선 감사합니다.